I was a liar, I gave into the fire, I know I should have fought it 배 안고파? 같이 밥 먹을까? 착각하지마 윤청아 친절이 아니라 동정이야 아 나 정신에 쓰러진다 밥을 먹어야 약도 먹지 내가 청각장애인이 아니었어도 이런 친절을 베풀었을까? 배 안고파?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안될까? 배 안고파 배고픈데 뭘 아니야 미안 내가 배고파서 그래 내가 배고파서 그래 내가 병원비 냈으니까 밥은 네가 사 내가 배고파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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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집 팩스번호 앞으로 무슨일 있으면 미리로 연락해 먼저 내 삐삐로 828이나 5005 쳐서 보내 알았지? 알았어요 다시 심장이 뛴다 여기서 헤어지자고? 근데 괜찮겠어? 너 혼자 집에 어디에 갈 수 있겠어? 그래 그럼 그 꼬박꼬박 아 챙겨먹고 그 빨리 나와서 처음으로 썼다 아 그럼 잘가 윤 청 아 이쁴지 내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을 불렀다 I 사랑하는 But Stay with me yeni I swear I'll make you worthy 예 그럼 또 빠지게 너 지금 내가